자, 2020년 법원행시의 단문도 한번 좀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신뢰보호가 나왔어요. 신뢰보호가 나왔습니다. 신뢰보호는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반 론을 써야 되는데 신뢰보호는 제 같은 경우는 목차로 암기해야죠. 의미, 근거. 그 다음에 요건, 요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계.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고. 구체적 내용.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의미, 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요건과 관련해서 공적견의 표명과 관련된 판례 키워드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공적견의 표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형식적 권한분장, 권한분배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것을 적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가 지는 신뢰와 관련해서 관련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되죠. 규책 사유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 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관련 판례 보면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건축사가 문제가 됐죠. 수의민 등 관계인 모두가 포함된다. 이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간단하게 적어주고 실력을 조금 보여주려면 우리 판례가 공의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하지 않을 것. 소극적 요건인데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다솔은요. 이걸 한계 문제로 봐요. 한계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공의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행하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솔에 따르면 일단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고 그리고 적용 한계를 넘어서 나중에 부정되는 겁니다. 한계 문제는 여기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단문이 나왔을 때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요건 등에서 판례가 설치한 내용을 써주는 것 특히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와 관련해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줄이면 합법성 원칙까지 충돌 합법성 원칙까지 충돌 쟁점이죠. 쟁점을 부각시켜야 돼요. 배점은 여기가 많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는요. 행정행위면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일, 취소사일가 있고 법령 같은 경우는 그냥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고 사실행의 같은 경우는 그 강계력 같은 게 제거가 되는 거고 공법상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위법성 정도가 생기는 건 예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례 원칙 위반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일률적으로 효과를 논할 수는 없고 행정행위인지 그 밖의 행정작용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 파생범위 같은 것도 논의를 해줘야 돼요. 실권이죠. 실권에 관련된 요건, 특히 판례 위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실권도 문제가 되고 또 여기다 더 써준다면 왜냐하면 배점이 상당히 높았어요. 보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30점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체적 내용에서 실권의 법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라는 여기도 쟁점이네요. 이렇게 쟁점, 학살, 판례가 나누는 쟁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쟁점이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요건에 대한 판례 이런 설시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개혁이 출제가 됐는데 공법상 개혁은 워낙 중요해서 많이 떴던 내용입니다. 공법상 개혁에서는 의미 구별이 중요한데 이것도 행정법 제정 답안 제품은 나오겠지만 항상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 지위, 내용 공법상 개혁은 목적은 공익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익을 목적을 하는 사법상 개혁과 구별되는 거죠. 지위는 상대방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사익을 목적을 하는 사법상 개혁과 구별되고 대등한 지위라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처분과 구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사법상 개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장단점 이런 걸 써주면 좋겠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특히 공법상 개혁의 장점이 많죠. 행정의 탄력적 수행이라든가 탄력적 수행 또는 입법의 불비를 입법의 불비를 보완해 준다는 측면 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지만 단점은 뭐예요? 법적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적법유권을 써주는데 적법유권에서는 주형 전례입니다. 주체는 공법상 개혁을 체결하는 주체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있어야 돼요. 형식이나 절차는 개별법에 있는 외에는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별법에는 요구하지 않고 내용에서 법률 여부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법률 우위 원칙 얘는 당연히 적용되죠.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법률 여부 원칙에 적용되는지 적용 여부 이게 쟁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시에서 출제가 됐었죠. 2017년에 이 쟁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의의 구별 여기서 공법상 개혁에 관한 그런 법리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는지 특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하면서 정확히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장단점 특히 법적 규율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됐는데 단문이 나올 때는 판례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립의료원의 주차시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계약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형태를 취했는데 판례가 특허로 왔어요. 그런 판례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판례는 없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 뭐냐면 여기서는요 나중에 규율을 꼭 써줘야 돼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공당사로 간다는 거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 뭐냐면 공법상 계약의 해제 처분성입니다. 이게 지금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고 있는 쟁점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관련된 판례 판례는 일방적 의사 폐쇄로 계약관계를 종료했다고 해서 처분이라고 단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서 불릴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 판례를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어요. 최근에 이 쟁점이 있는 부분 쟁점이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예요? 공법상 계약의 법률료보완책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법상 계약 해제의 처분성 이 판례를 놓치지 않았어야 된다. 지금 단문을 법원행시에서 물어보는데 100점에 30점까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한 걸 써주는 건 기본이겠지만 특히 암기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다? 특히 쟁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쟁점에도 판례가 있겠지만 쟁점이 없는 부분에서도 어떤 요건이나 효과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은요. 여기서 본 것처럼 공법상 계약의 법률료보완책에 적용되는 주와 공법상 계약의 해제의 처분성은 이거는요. 사례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쟁점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